김남기 박사님, 오는 10월 16일에 전국 몇 개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습니까?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치르는 첫 선거라서 결과가 전국 흐름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10월 보궐선거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? 네, 그렇습니다. 부산, 인천, 전남에서 4개의 구청장 그리고 군수선거가 있습니다. 기초자체장선거라서 그렇게 의미 부여를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년 전에 있었던 강석우 청장 보궐선거를 생각해 보십시오. 이 선거에선 민주당이 큰 차이로 압승을 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내임덕이 가속화됐습니다. 그리고 결국 그 결과 총선에서도 사실 야당이 압승을 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. 이번 보궐선거에서 특히 국민의힘 강세지역인 수도권입니다만 강화군수선거와 부산의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는 아마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체제에 대한 평가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인천 강화에 좀 산 적이 있었는데 강화는 전통적으로 대구 달성군보다도 또 보수세가 강한 지역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에서 강화군은 민주당 지지율이 30%를 넘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.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35%를 득표하면서 지금 상승세 있고요. 특히 이번 보궐선거에는 현재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10여 명 이상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당원들이 관심만 가지면 한번 해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